요호! 여러분!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식을 할게요. 이게 바로 양금치킨 순살이에요. 음~~ 여러분! 바삭바삭하고 양념이 쫄깃쫄깃한게 와 진짜 맛있어요! 음~~ 와 대박! 이제 몇 개를 먹는거지?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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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진짜 맛있어요! 음~~ 음~~ 아우 마이 갓! 음~~ 완전 바삭바삭한데 양념이랑 잘 소스가 어울러졌어요. 오~~~~ 오~~~ 오~~~~~ 오~~~~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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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그 순서는다. 너무 나서 ... 아 맛있다! 아 씨...나 배불러. 난 배불러, 누워있을래! 아, 누워 있을래! 아 배불러! 아 배불러! 배 터치고 같아. 배 터짐! 아, 배불러 GloXéz 낯선다. 아 뱉어.. 아 배불러.. 어떡해 너무 많이 먹었어.. 나 살 떼야 되는데.. 아 살 떼야 되는데.. 너무 많이 먹었나.. 아 나 살 떼야 되는데.. 살 떼야 되는데.. 망했다! 울지 말아..